대전시설공단 틈에 와서 공격도 잘합니다 아 이번엔 잘 받았네 능력이죠 자 알리십니다 훨씬 더 서버에 공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갑니다 4대2 오 몸도 많이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경기도 마찬가지지만은 수비선수는 일단 자기 범실이 없어야 됩니다 네 아 멈출 를 해줘야 될 것 같네요 깎아서 넘어갔습니다 나갔어요 나갔네요 해지면 안되는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네 아 서브 득점 완벽하게 해주고 난 다음에 공격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끄집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첫번째 게임은 전부 다 수원의 흐름이에요 그렇죠 받았어요 받았어요 4대9 공격하면 안 돼요 네 공격하면 안 돼요 그런 볼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게임 포인트에서 합수제 써봅니다 유다협 백하노 네 네 또 물러서면 안 되고요 지금처럼 파트너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볼에 대한 나갔어요 나갔어요 조금 더 초반보다도 후반에 가면서 만들어 나가고 일단 범실을 줄여야 됩니다 복식조라도 그 명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둘 다 수비거든요 네트 걸립니다 곽수제 서버 곽수제 서버 곽수제 지금 임팩트할 때 점프를 한 번 한 거죠 네네 온 힘을 실었던 곽수제였고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은 네틱 걸립니다 해주지 않기 때문에 서로 서로가 지금 득점을 내려고 급해지고 있어요 네 복식순위 경쟁을 펼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딱 그러나 직조 7승 4패였습니다 3위를 했죠 그러니깐요 이 두 선수가 3위를 잘하고 있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범실이 지금 거의 없어요 네 인팩트를 지금 잘 구사를 하고 있네요 네 아 직선 컷 직조 승리가 유리해지고 있는 수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득점이 약간 늦은 걸지 아니면 포인트 남겨놓고 있잖아요 아 아 여기서 한 포인트를 더 따라가면 재밌어질 텐데 그렇죠 유나리 공격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두 점차까지 쫓아왔습니다 깎였어요 깎였어요 그렇지요 강타 점프 스매쉬 아아아아 제대로 맞지 않았는데 네네 박채원의 영재범을 좀 맞지 않았습니다 매치 포인트 유나현 범실 박채원의 서버 박채원의 스펙원의 중 다다냈구요 다시 공격 박수집 또 받아냅니다 럴리 염두 그러나 매치 포인트 아 범실 예 뒀습니다 그리고 엽조 격렬하게 땄잖아요 네 이면에 조금 흔들렸습니다 찬스 자 그 속에 세 번째 게임이 출발합니다 무리에요 맞췄는데 스윙이 너무 크기도 했구요 네네 이번엔 정확히 했습니다 나 넘기지 못한 다시 한번 유다연의 서버 나갑니다 저렇게 하면서 앞으로 살짝 미끄러져서 들어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아 조금 더 안정되게 유다연이 플레이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크면 더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크게 할 때는 또 크게 해야 되구요 그렇죠 나갑니다 야 득점이에요 곽수지 네트 걸렸어요 하나하나 임팩트나 회전력을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노력해요 다시 도망가야 되는 시점 자 제대로 들어갔어요 유나린의 서버 아 확실하지 않았던 박채원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유나린 네 그렇습니다 네 강타 떴어요 정확했습니다 떴어요 공개선거 타일로 계속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점차 다시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리드를 지켜낼지 매치 파 아 급해지지 않고 차분하게 지금 잘해줬어요 예 그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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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